제3회 성북동 주민총회가 2022년 7월 15일 오후 7시에 덕수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성북동 주민총회에서는 보고안건으로 2021년 활동보고와 2022년 현황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심의안건으로는 2023년 주민자치계획안을 심의이결합니다. 또한 주민총회에 앞서 성북동 주민자치회에서는 2023년 주민자치계획안 사전설명회와 성북동 주민총회 사전투표도 함께 진행합니다. 2023년 주민자치계획안 사전설명회는 2022년 7월 8일 저녁 7시 성북동 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진행하고 성북동 주민총회 사전투표는 7월 8일에는 성북동 주민센터에서 7월 9일에는 한성대입구형 6번 출구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우천시에는 양일 모두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합니다.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성북동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